안녕하세요. GB 스터디에서 영어과 팀장 맡고 있는 황수경입니다. 저는 이번에 고3 응용업법과 고2 응용업법 두 가지 문제를 받았습니다. 저희 두 가지 문제를 고2와 고3,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 지문부터 분석을 하고 체크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서는 먼저 핑거프린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의 주제를 잡아보면요. 지문 형성의 요인과 개별성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 형성의 요인과 개별성에 대해서 체크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서는 including 뒤쪽에 나와있는 목적어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cluding이 마치 전치사처럼 사용이 되어지는 분사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어는 exact position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어는요. and the exact composi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게 composition and density까지가 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density까지를 꾸며주는 부분이 오브부터 fluid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fluid를 꾸며주는 게 depth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여기에서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선행사가 이쪽에 단수명사인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단수동사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혹시 박기준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동의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circulate 부분을 이렇게 단수형 동사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there is no chance에서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hance, 그 다음에 of, 뒤쪽에 ing까지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뭐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hance of ing를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의미상의 주어가 fingerprint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뒤쪽에 똑같은 구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there is no chance of 뒤에 accor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위에서 나온 forming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눈치를 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동사의 역할로 보통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의 역할이 아니고 이 chance of에 걸리고 있는 동명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accord가 아니고 occurring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전치사 뒤에 동명사 구조로 바꾸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지문에서는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실험이 되면 그들 자신의 도덕적인 원리 B번의 주제는요. 자, 도덕적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원칙과 그것에 근거한 자타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지문에 대해서 두 개의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겠는데요. 3번 문장을 보시면 사실 좀 전에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순간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at some time 하면 어떠한 때에는 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시점이 되면 이라는 내용이지 어떠한 특정 시점이 아니고 at some point, at some time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때때로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at some time이라고 하면 어떤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표현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게 at some time이 아니고 at some point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고민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포즈 뒤에 리플렉팅 부분이 포즈가 뒤쪽의 목적어를 투부정사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he person will tend to hold. hold 뒤에 in is thin 부분이 전치사 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those of which the conduc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those가 누구를 받아주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others 그러니까 타인을 받아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conduct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 nose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사람의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서 nose 다음에 오브이치 덜을 후수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을 받아주고 있는 경우에 오브이치를 소유격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브이치 덜 부분을 후수로 바꿔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잡아봤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3분 동안 내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a번의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요. including 뒤에 목적어가 첫 번째 포지션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composition and density 나오고 있습니다. density 뒤에 나와 있는 fluid가 depth부터 마지막까지 꾸며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에 일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circulate 부분을 단수 동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의 내용에서 지금 no chance of 뒤에 이쪽에 동명사를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e, d 형태를 동명사 ing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앞쪽에서 포지션 뒤에 지금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거 ing를 투부정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춘다? 자기의 생각, 모랄 프리스타드를 인플렉트하기 위해서 멈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아닌가요? 투, 파우스가 투을 목적으로 취하는 게 아닌가? 아, 해석이요? 네. 부사적 위법으로 멈추기 위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사실 고민하는 거를 멈추고 자기네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잠시 자신들이 내가 하는 게 옳다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멈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퍼즈 뒤에 뭐뭐하기 위해서의 목적용법의 투부정사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우즈가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게 사람들이었다라는 개념에서 오브위치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을 소유격으로 사용하는 후수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가장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 오브위치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에는 오브위치 뒤에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더 플러스 명사는 오브위치 앞에도 위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행사 사물 동물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쓰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출제율과 난이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주어랑 그 다음에 동사의 수일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명한 문제이기도 하고 간단한 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는 2.5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도 특히 내신 쪽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 5분의 3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난이도는 사실 앞쪽에 있는 오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찬스 오브의 개념을 알 수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문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5분의 3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즈 뒤에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내용을 잡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뒤에 어떤 목적어가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부정사냐 동명사냐에 관련된 내용은 자주 출제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또 해석을 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출제율은 5분의 3 정도로 볼 수 있었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5분의 3으로 난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요. 저 도우즈라고 하는 게 뭐를 나타내느냐를 통해서 관계대명사를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것 특히 소유격에 관련된 개념은 매우 자주 출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히 내신 쪽에서는 사용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2.7 정도로 잡겠고요. 난이도는 사실 저쪽에 있는 도우즈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까탈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사실 3.5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까탈스러운 내용은 사실 마지막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또박또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든가 또는 근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보시면 2번도 사실 조금 오브 뒤에서 걸리는 아인제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잘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 그러나 3번이 약간 내용상 뒷부분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여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이 4번 같은 경우도 수주로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고치는 것까지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출제율과 난이도를 보시면 1번 문제가 조금 물론 조금 쉬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혹시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2점 보다는 살짝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도 상당히 오브 위치 부분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평을 들으면서 참여를 좀 해서 혹시 정답을 우리가 추출을 내는데 이런 유행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을 찾아낸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답을 수정했어요. 그러면 수정하고 나면 해석은 같나요?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답을 이렇게 수정하고 난 다음에 혹시 수정하기 전과 수정한 이후에 해석이 달라진다? 아니면 해석은 그대로다?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 표시를 해줘야지. 수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수정한 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강연을 잘하는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수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수정 후에는 이렇게 해석도 달라집니다. 거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